음흐흐흐흐 맛있는 사과 사세요 맛있는 사과? 아 예 엄청나게 맛있는 꼭 재미있는 사과랍니다 그런데 사과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막 움직이고 아이 이 사과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네? 싱싱하다고요 아 싱싱하다고요? 예예 그러면은 가족들이랑 같이 먹어야겠다 이거 다 주세요 예 사과님 2,500만원입니다 뿅 음 아빠 갔다 응? 여보 왔어요? 오 다녀오셨군요 아빠 어 아빠 어서오세요 뭐야 넌 너 댕댕이 아니니? 네 안녕하세요 오늘 리안의 방에서 자고 갈라구요 그래그래그래그래 네 집처럼 편하게 있으렴 네 음 내가 오는 길에 맛있는 사과가 있길래 사과를 사왔거든? 오우 사과 좋지 사과 먹을 사람? 나 음 좋아 좋아 음 당신부터 그럼 먼저 먹을까? 오우 오우 색깔이 아주 윤틱이 흐르네 이게 진짜 맛있는 사과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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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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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가 아닌 것처럼 생겼어 오오 크크크 그러게 또 먹어 봐 무슨 맛인지 굉장히 궁금해 보이는데 오우 내가 한번 먹어볼게 이게 뭐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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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저도 먹어볼래요 그래 댕댕아 댕댕아 너도 하나 먹어봐 이게 진짜 맛있는 사과라고 했는데 사과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아줌마처럼 깨끗하게 닦으면은 음...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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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댕댕이 사과도 이상해 오 이거 뭐야? 오? 오 파인애플이다 다르다 아줌마랑 다르게 생긴 과일인데 한번 먹어보렴 냠냠냠냠냠냠냠 이게 국사과 아니야? 어이 뭐야? 너 손이 좀 이상해졌다? 아저씨 제 오른손에 이상한 게 생겼어요 창했나봐요 너 중2병 아니니? 어 오른손의 악마가 나를 부른다 목소리도 변했어 어 이거 굉장히 신기한 사과네 요루로다운 먹어볼래? 네 아니 사과가 갑자기 변신하더니 바른 과일로 태어나는 게 좀 이상한데 뭐야 진짜 파인애플이다 이거 파인애플처럼 생겼다? 이거 그냥 파인애플이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냠냠냠냠 와! 뜨거!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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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먹었더니 뜨겁다고? 매운맛인가? 뜨거워! 그러면은 리아도 한번 먹어봐 아저씨 뒤에 요르르 팔이 우와! 아! 뜨거워요! 요리야! 대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리아야 너도 말해 너도 뭔가 능력이 생길 거 같지 않니? 오우! 오우! 알싹알싹해요! 아니 리아는 왜... 아무런 변화가 없냐? 그냥 사과야! 나도 한번 먹어볼게 그러면 오오? 오로? 오로로로? 내 사과도 좀 이상한데? 내 사과 왜 이래? 오오! 내 사과는... 우라색? 우라색? 한번 먹어볼까? 방구도? 어? 어? 내 몸이 갑자기 좀 이상해진 것 같기도! 어? 어? 몸이 이상해요! 문신이 막... 문신... 문신이었어? 비행... 비행 어른이다. 얘들아 뭔가 내 몸이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 뭔가 능력이 생긴 것 같지 않아? 그치? 그니까요! 제 오른손의 악마가 저를 부르고 있어요! 나 왜? 잠깐만... 내 갑자기 내가... 내 팔이 길어지는데... 오오오오!!! 어? 뭐야? 여보... 여보... 모습이 이상해... 열매를 먹었더니... 이렇게 된 거야? 나도 좀 이상해진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 무험하게 말을 걸어... 뭐야... 마이네임 이즈... 갓 에네르 미호 지렸어 갓 미호다... 아저씨 아무래도 저희가 먹은 건 그냥 사과가 아니라 악마의 열매 같아요 악마의 열매? 이거 나 악마의 열매 들어본 적이 있지 이거 원피스에 나오는 거 아니야? 먹으면 능력이 생긴다는! 네 맞아요 그럼 도대체 나는 어떤 능력이 생긴 거지 한 번 써볼게 간다! 자 고무 고무! 피스! 털! 우와! 오 뭐야? 내 손이 고무인가 된거 같은데 자 보자 다음번에는 자 고무 고무! 기관토마스! 이건 뭐야? 오? 스테이프! 와 다리로 내려 찍었어 구멍! 그리고 이건 뭐지? 기어 세컨는가? 오! 이게 도대체 뭐야? 키오 세컨드 와 엄청 커졌어 킹콩이다 킹콩 그리고 이거는 키오 3 이건 스네이크 이거 완전 진짜 루피가 된 것 같잖아 그리고 이건 뭐야 이거는 니카라는데 한번 맞아볼래 리아야 얼려 우리 여보가 니카라 됐어 야 이게 바로 루피의 능력 아니야 엄청 센데 와 이런 것도 나가고 엄청난걸 자 그러면은 나는 고무고무 열매를 먹은 것 같은데 여보는 뭘 먹었지 나는 음 글쎄 왠지 방전이라고 말하고 싶은걸 1볼트 팡전 뭔데 그게 2볼트 팡전 이게 뭔데 아무 효과가 없군 하지만 이걸 보면 놀랄걸 뭐지 신의 심판 와 뭐야 와 와 와 구름이 생겨되니 번개가 떨어졌어 정통으로 맞으면 죽겠는데 뭐야 엄마 피카츄다 감이 내 몸에 다가올 수 없도록 감옥을 만들 수 있지 감옥 뭐지 뭐지 가까이 와야되 아 가까이 가까이 넘어라 신의 과목 참 와 뭐야 와 아 잡혔어 이렇게 갇히는구나 와우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줄 수 있지 나는 감이 오니까 보여주지 나의 힘을 아 와 뭐야 변신했어 오 좀 멋있어졌는데 너 그리고 마지막 변신 이거란 보여줬군 난 2억볼트로 내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지 2억볼트는 신 하하하하 이제 좀 엄마 같네 야 하하하하 생긴 건 뭐 바로 바로 이어지는 마지막 공격 내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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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우와 뭐야 야 엄청 멋있다 여고 아무래도 나는 각 엔엘에 번개번개 열매를 먹은 것 같아 어우 진짜 배불뚝이다 하하하 개구리 같아 개구리 고 자 그리고 오케이 한번 요로는 응는 또 볼까 이거는 누가 보면 에이스인거 같은데 아 볼까 요르 능력도 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 아 뜨거 뭐야 뭔데 뭔데 이게 어 뭐지 그리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은 불태우고 있어 뭐야 아 뜨거 뭐야 자태 왜그래요 아 뜨거 와 요르르가 뒤에 있는 어 뭐야 이거 이야 와 뭔진 모르겠지만 내려 찍었어 불꽃이 되어서 와 와 엄청 멋있는데 와 옹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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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 와 오 엄청 강한데 네 멋있다 오오 엄청 강하잖아 그러면 다음에는 누구지 나다 넌가 넌 뭔데 난 조로다 조로다 아 넌 아까 열매를 못 먹었지 참 야 나뭇칼 갖고 왔네 샥샥샥샥 야 조로는 삼검유 쓴다고 입에 하나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했고 삼검유도 준비해지 짜잔 오 무엇이 뭔데 아주 달리는 것도 달라진다고 에 한번 한번 쟤랑 싸워볼 수 있나 물론이지 물론이지. 저게 바로 3000세계? 이야 3000세계다. 아하하하하하하하 이건 죽었는데? 아무도 죽었다. 그럼 댕댕이는 뭐야? 저는 아마도 흰 수염에 흔들흔들 열매인 것 같아요. 아 나 흰 수염 알아. 그거 엄청 강한 거잖아. 한번 써볼게요 캬 진파 우와 엄청 멋있어 그리고 힘을 더 해방할 수도 있어요 해방 해방? 이게 뭔데 뭐야 이게 끝이야? 발 밑에 오우라가 나오고있죠 이 상태가 되면 스킬을 추가로 쓸 수 있어요 오케이 리아야 뭐야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 쿨타임이에요 사거리가 엄청나네 근데 다른걸 먼저 보여드리죠 이거는 리아의 똥구멍을 아장될 수 있는 스킬이에요 어? 간다 리아야 아무 일도 없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게 못보여준 스킬 스매쉬그라운드 안에 지진이 생기네 그리고 그리고 초사연진을 하게됩니다 하아 오 뭐야 주변에 블럭이 생겼어 흔들흔들 열매인가 이게 바로? 다가오지 마십쇼 큰 기술을 쓸 겁니다 헤헤헤 으하하하하 서문들기 찰아아 어 엄청난데? 그럼 우리 한번 우리 한번 일대일 배틀 해보는건 어떨까 찬성대 좋았어 그럼 내가 먼저 구경을 하지 그럼 2호 대 요루루부터 전투를 해보자 게임 모드를 풀고 전투를 해줬으면 좋겠어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에이스 대 갓 엔엘 오케이 3,2,1 바로 요루루는 원기옥을 쓰는데 염재를 쓰는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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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죽지 않아 죽지 않았어 근데 서로 멈축남 박빙인데요 요루루 어딨어 오 맞았어 정통으로 맞았어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이거 쉽지 않은 전투인데 오 야 안 죽어 아니 얘 자꾸 하늘에서 안 내려와 이거 안 끝나는 거 아냐? 안 되겠군 신의 심판 가슴이 웅장해지는 대결이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대결 야 무승부 할까요? 그게 좋겠군 오케 내가 오 하지만 스킬 큰 거 썼죠? 죽었나요? 영재! 영재! 오케 무승부 안죽어! 맞어 빡빙이었구만 오케 이번엔 리아랑 나랑 대결 리아야 긴장해라 오케 간다! 1대자 2 3전 다 산책하! 왜 이렇게 약해? 오케 댕댕이 들어와 예? 봐주지 않겠어? 아저씨가 저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걸로 끝내리지 제 오른손에 푸른 청염룡이 아저씨를 혼내줄 거예요 통 통 똥꼬찌르기 이게 뭔 일이 벌어진 거야 움직일 수 없어 똥꼬찌르기 아 아파 여기 어디야? 이걸 버티다니 아저씨 죽으면 간단하군요 이 녀석 맞으려라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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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의 파기력으로 저를 상대하시려는 겁니까? 진파! 야 이거 서로 안 죽네 강하네 너무 서로가 기어 포스에 힘을 풀줘 아 기어 포스구나 마무리입니다 아저씨 야 나 피 안 달아 아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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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도 못 죽이나봐 그러면 리아를 죽이러 가지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얘 잡아보자 우리 다 같이 레이드다 레이드다 오 피 달아 피 달아 피가 달고 있어 똥꼬찌르기 오 서로 스킬을 맞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어 얘들아 아 야 정신을 못 차려 내가 끝낼게 일대자 이 선전 발산세카 리아가 보여준다 리아가 보여준다 리아야 조심해 아아아아아아 리아는 리아는 죽을 수 아 불타는 소리 아 불타는 소리 아 뜨거 발산세카 오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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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 강해 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엇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물 더 너 없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뭐야 얘가 아니야?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악마의 열매를 먹어서 우리가 이상한 은을 가지게 됐어 어 진짜 아 어쨌든 뭐야 재밌게 봐준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구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